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바로 상해 5손구 국제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제 뒤쪽 왼쪽으로 보는 저 크루즈가요. 바로 이제부터 제가 5박 6일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크루즈인데요.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준이 너무 편리는데요. 그런데 크루즈에 탑승을 하기 전에 적법한 승선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터미널에 들어가서 절차를 밟은 후에 크루즈에 탑승을 할 거거든요. 따라오세요. 아틀란티커에 드디어 승선을 했습니다. 아틀란티커에 드디어 승선을 했습니다. 잠깐만 둘러봤는데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정도로 이곳 내부가 아주 화려하고 참 볼거리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진 경험들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틀란티커를 충분히 즐기시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선상카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뒷편에 보이는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을 하셔서 개인의 신용카드와 이 선상카드를 연동을 시켜주시는 건데요. 한국어 안내말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리셉션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시니까요. 그쪽으로 가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실에 입실하시게 되면 침대 위에 선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바로 선상카드와 안전훈련카드 그리고 선상신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선상카드인데요. 이 선상카드는 신분증, 객실키 그리고 선내결제수단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게 바로 안전훈련카드인데요. 출항하기 전에 위급상황에 대비한 안전훈련을 하실 때 지참하셔야 하는 카드입니다. 이 선상카드와 안전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상카드와 안전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상카드와 안전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카드와 안전훈련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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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 비파, 비파 비파, 비파 하선 전날 저녁이 되면 각 선실로 별도의 진표가 전달됩니다. 이 진표에 본인의 성함, 선실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으신 후에 짐에 붙여서 새벽 1시 전까지 선실 문 밖에 내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끝쪽에 꼬리표가 보이시죠? 이 꼬리표는 빼어서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지만 수화물을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지금 제 뒤편으로 보이는 배경이요. 바로 이 사쿠라지마 화산입니다. 가고시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 뒤편으로 보이는 보스들 보이시나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늘 하루 가고시마를 즐기기 위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안내데스크에 가시면요. 코스타 아틀란티카오에서 준비한 기왕직 투어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안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코스타 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가고시마를 즐기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국 상해에서 출발한 코스타 아틀란티카오를 타고 일본 오키나와 가고시마를 거쳐서 다시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산을 해서 이제 여행을 마칠 준비가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크루즈여행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주의사항 잊지 않으셨죠? 꼭 유의하셔서 즐겁고 더 안전한 크루즈여행 되시길 바랍니다.